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를 찾아오신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부는 스터디 상담 주식 스터디 상담을 했다면요 2부는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진행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뭐 종목들 많이 걱정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 종목을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후반전 2부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점 스타트부터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이즈홀딩스요 5,500원에 비중 10%요 아 그래요 사신지 오래됐나요? 한 한 달 좀 안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요? 잘 안 움직이죠? 네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장기적으로 괜찮아요 아 네 사료 관련주들 그다음에 곡물과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가격도 나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아 근데 저기 사료 관련 좀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좋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뭐 이즈홀딩스나 뭐 한일사료라든지 뭐 우성사료라든지 되게 많이 움직였었어요 네 하반기도 역시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상기후 때문에 이 곡물들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주들 그다음에 종목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되게 좋아요 아 네 폭염 때문에 그 곡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상기후 막 이상기후 때문에 뭐 홍수 일어나고 피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식주 관련주가 가장 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곡물 관련주도 그냥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 어떨까 6,500원 무폐가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거 전략 드릴게요 네 한방인까지 가져가요 네 한방은 가져가요 그냥 천천히 떨어진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신양이 빠져도 밀릴 수 있지만 결국 올라가는 확률이 되게 커요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고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정도 궁금해서 전화주셨을까요 신일전자입니다 신일전자 사셨어요 네 매습가구 비중은요 2170원에 30%입니다 사신지 오래되셨어요 아 3월달 정도에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불타기를 조금씩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자꾸 빠지죠 네 여름에 계절 테마주로 제가 보고 샀는데 생각대로 움직여지질 않네요 이제 생각대로 움직일 거예요 아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는 사지 말고 네 아마 7월 중순 아니 좀 다음주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계절 차였어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가 오늘 또 경신치를 최대 경신치를 넘었거든요 네 에어컨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 쪽에 또 또 한번 테마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전파가 에어컨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선풍기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갖고 있는 건 어떨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장중에 이런 것들은 장중에 급등할 때가 많아요 네 급등할 때 막 크게 나온다고 20% 이상 나온다고 하면 팔아버리세요 그때 아 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좀 들고 있다가 23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2300원이요 그 위까지는 거기에 이제 이슈 한번 딱 불면 한번 움직일 거니까 그때 팔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공사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고 멘트입니다 예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정도 구매에 전화 주셨어요? 팬엔터테인먼트 팬엔터테인먼트 받으셨어요? 매수가구 기준은요? 3900원에 30% 아 그래요? 참 엔터주가 또 꺾일 수가 있는데 아 좀 약간 꺾일 수가 있어요 너물이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서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잘못 들어가가지고 네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위치를 잘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높은 건 웬만하면 건들지 않으면 좋아요 여기는 개인들이 많이 사 있어요 뭐 아마 추천받았거나 하셨을 거예요 네 추천 안 받았어요 이 종목이요? 네 맞아요 추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네 네 이런 꼭대기에서 자리를 추천하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주관점 관점은 이런 건 개인들이 하여서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면 많이 움직였지 않았어요? 천 원짜리부터 해갖고 이렇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누가 분명히 좋다 하셨을 거예요 아 카미가 완전 기억을 맛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니까 알면 그러지 않을 건데 그죠? 네 네 모르니까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거예요 엔터주는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엔터주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수혜주로 또 움직였던 게 엔터주고 다시 코로나의 피해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놀자주 관련주들은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나 뭐 이런 것들 뭐 그 이런 것들 엔터주들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향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더 빠져요 이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시간을 두고 가져가기에는 오래 걸려요 얘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고 이 종목은 한 번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4,000원 5,000원까지도 빠져도 이상이 없는 자리예요 그때까지 빠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거를 팔아서 내가 다른 걸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닌가 우리 시청자님이 저를 알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아서 수익을 이만큼 손실을 소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한 번 그건 가슴이 없죠 없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팔면 그만큼 손해를 인정해야 돼요 네 그죠 저는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저 같으면 벌써 손절해요 네 그러면 손절시키잖아요 제가 아 이건 안 좋습니다 팔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거 사서 또 손해보세요 예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예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안타까워요 이거를 팔아는 게 맞아요 손절해야 돼요 이거는 손절하라고 그러면 그 돈 팔고 주식을 안하면 되거든요 또 다른 거 사신다니까 예 안 살 거 같아요? 사요 더 많이 갖고 와가지고 왜그러냐면 복구하려고 더 큰 돈은 더 주식시장에 늘게 돼 있어요 이 종목은 팔아야 돼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꺾였어요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금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데이터 솔루션이요 아 데이터 솔루션 사셨어요? 네네 매스 가구 비중은요? 아 지금 8,300원에 40% 아 사진이 오래됐어요? 네 한 8개월 아 그래 왜 샀어요? 누가 사라 했어요? 아뇨 그 테일 보다가 샀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아 장기를 좀 들고 가겠다 했는데 어느날 이슈 한번 나오고선 그리고선 제가 일 있어서 대응 못 했더니 훅 올라갔다 훅 내려가 버리더라구요 네 이게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이잖아요 이게 보면 시가총액 천억뿐이 안돼요 네네 우리가 살 때는 가벼운 사람이 달리기 뚱뚱한 사람이 가길 잘해요 조금 마르신 분들이 달리기 잘해요? 날씬한 사람이 제가 운동을 위해서 아 그래요? 날씬한 사람이 운동을 잘하잖아요 이게 지금 날씬한 종목이에요 삼성경전은 뚱뚱한 종목이에요 둘이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확률이 많아요? 날씬한 사람 그렇죠 수익률이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 종목도 날씬하니까 수익이 팍 올라왔다가 탁 꺼져요 변동성이 쎄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SI 쪽은 괜찮아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볍다 보니까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쪽으로 한 번 더 있으니까 들고 와도 돼요 이 종목은 꺾어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목표값 9천원 잡고 시간을 주세요 아 예 지금 시간이 하듯이 걸려 걸려가지고 다시 여기 춤을 더 해야 되는지 몰라서 뭐 했다 어떤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제가 못들어 어떻게 해요? 지금 8천3백원이잖아요 제가요 8천원만 올라갔다 하면 이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매물대라 그래요 거기가 네 매물이라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춤을 더 해야 돼요? 많이 하지 마요 이게 조그만 거잖아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건 아이들은 변동성이 세요 아이들은 막 변동성 애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호기심이 되게 강하잖아요 이랬다 이랬다 변동이 심해요 안 심해요? 변동이 심해요 이 종목도 아이 종목이에요 변동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심하겠죠 믿었다가 어떻게 돼요? 절망해야겠죠 이런 종목이에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더 많이 사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사이즈라고 그래요 사이즈 옷이 작은데 내 몸이 작은데 큰 거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볼동이 없겠죠 근데 몸이 작으신데 자꾸 왜 큰 걸 입으시려고 그래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쵸? 예 자 이 종목은 갚고 있다가 9천 원까지 8천 원 위로 팔면 돼요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고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유비커스 홀딩스요 유비커스 사셨어요? 매수 가구 비중은요? 네 유비커스 홀딩스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3만 1,100원이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죠? 네 좀 많이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 단가를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조정을 해서 다시 기다려야 되는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간적 여유는 있으세요? 내가 이거 샀을 때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투자의견 점에서 좀 나는 끌고 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난 빨빨리 수익을 내냐고 끌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도 계속 올라갈 거라는 이름을 갖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단가를 좀 더 조정해서 좀 더 기다려봐야 단가를 낮추고 기다려봐야 되나 네 맞아요 좋아요 시간은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주기대로 움직여요 2년 주기대로 움직여요 2년 뭐 3년 주기로 움직이거든요 2년 동안 막 강하게 움직였어요 2018년부터 2019년에 큰 시세를 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조정을 줬어요 이게 주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주기에 횡보가 들어왔어요 횡보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횡보는 나쁜 횡보가 아니에요 좀 밀릴 지연정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장기로 보면 단가를 좀 낮춰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목표가 3만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아 그럼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일까요? 다음 주요 다음 주 다음 주요? 다음 주 왜 그러냐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1372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산이 되면 시장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쇼크보다는 단기적인 쇼크가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보고 시장이 좀 빠진다고 했을 때 그때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어디냐면 가격을 좀 지켜주면 이 자리는 19,000원 19,800원 19,000원 깨지면 그때 사세요 아 19,000원 그때 깨지면 좀 사놓아도 돼요 거기는 바닥 자리일 것 같아요 안 온다라고 이 자리를 계속 지킨다 그러면 다음 주에 추마를 추매하면 돼요 19,000원 밑에는 19,000원에서 19,000원 때는 매수해놓고 기다리세요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고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3,000당 제약 있잖아요 3,000당 제약이요? 네 메스카고 비중은요? 메스카고 비중은요? 메스카고 비중은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에이 많이 힘들어졌겠다 힘들어 힘들어요 그러고 그랬더니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카본 이제 이번에 좀 올리면 네 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안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약바이오 사이클 이제 움직여요 저거 7,8월 달에 제가 움직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다른 게 어 근데 이제 그 코로나하고 네 맞아요 좀 관련된 거는 그런데 제가 살 수 있는 종목은 네 그 관련이 없는지 안 적여서 얘는 전맥쪽이잖아요 네 안과쪽이거든요 이게 좀 강하거든요 네 근데 나쁘진 않아요 이게 안 올라간다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나쁜 거예요 올라가면 무조건 좋고 떨어지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올라가기만 좋다고 그러잖아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인데 조그만 기업도 아니에요 네 무겁게 간단 말이에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게 뭐 코스닥 테마처럼 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번드메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려면 이런 종목들을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랑 같이 어깨를 움직이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업종의 사이클 자체가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조만간 움직일 거예요 갖고 있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근데 다만 너무 높게 사셨잖아요 네 8만 원을 사셨잖아요 몇 개 안 샀어요? 그때도 뭐 항상 이제 재학수 오를 때 사가지고 오르면 떨어져야 되니까 오를 때 사셨으니까 고통을 받는 거죠 세상은 공평해요 네 욕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맞지 않아요 네 세상 사는 이치잖아요 내가 욕심을 부렸으면 욕심에 대한 화를 입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도 안 살 거여야 돼요 그 자리를 내가 내가 실수가 됐든 내가 뭐가 됐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산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감당은 내가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요 그동안 힘든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높은 자리는 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갖고 있다가요 6만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힘내시고요 갑니다 넘어가면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고 이 제약성을 다른 제약수들도 좀 그럴까요? 어 제약 섹터는 나쁘진 않아요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볼라니까 자꾸 그런 거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막 그 잡주라고 하잖아요 일명 막 움직이는 동전주들 막 테마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미국 점럼 번드메타 매매를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주식을 잘 안 팔아요 미국인들한테 한번 전화해서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주식 언제 팔아 그러면 왜 팔아 그거를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요 한국 사람한테 전화하면 야 그걸 왜 들고 있어? 이렇게 돼요 근데 어느 사람이 돈을 많이 받냐 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하고 개인들하고 3개의 상반기에 비교했을 때 외국인이 17% 수익을 냈고 기관은 2% 개인은 마이너스 2% 수익이에요 상반기에는 그러면 개인들은 왜 손실을 날까? 지금 기다리지 못해서 빠른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은 왜 수익을 낼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비싼 거 사지 말자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전화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매드팩터요 아 매수값 비중은요? 네? 매수값 비중은요? 네 저기 10만 6천원에 10% 아 그러세요? 네 네 사신 이유가 있어요? 사신 이유는 사과는 사과님만은 물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요 이거 어디 가야돼요? 네? 왜 저를 해야돼요? 어디 가야돼요? 아 아퍼요 아 그러세요 아 힘드시죠? 많이 힘드죠 어 돈을 벌어야되는데 돈을 못 벌고 손해보시니까 네 근데 이걸 왜 샀대 누가 사라 그랬어요 많이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많이 왜 들어갔냐고 이거를 작년에 하다보니까 예 저 그때 작년 초에 작년 초에 좋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다 손해봤죠? 다른 것도 많이 네 LBI 말고 LCL 싸우 싸우 엄청 늘렸어요 음 그러셨어요 얘는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돼요 네?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돼요 팔지 말고요 비중 늘리지 말고 조금 더 갖고 있어요 이 종목은 8만원 넘어가야 돼요 어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들고 있다가 가져갔다가 반 등 들을 때 팔고 나오면 돼요 팔으면 얼마 정도 와요? 한 8만원, 9만원 라인? 거기까지 밖에 안 와요? 그때까지 오고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거기 온 다음에 얘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8만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신성 E&G고요 네? 신성 E&G요 신성 E&G 매수 가구 비중은요? 네 비중은 20% 3478원이요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이걸 산지 좀 오래됐는데 오래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10%를 한거거든요 더 위에서 사서 네네네 테마가 좋은거 같아서 네 너무 빨리 산건지 아 그래요? 왜요? 네 떨어지니까? 네 네 계속 떨어졌어 아 그래요? 이 종물 확신이 있기 때문에 10% 더 산거 아니에요? 네 올라올 그럼 내 자신을 믿는게 낫지 않을까요? 네 왜 내 자신을 안 믿으세요? 네 아 왜 안 믿어 아까 얘기했죠 왜 좋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네 왜 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거에요 근데 이게 태연광이고 신재생 에너지 산거잖아요 네 네 이 정책들이 짧게 끝날거에요? 오래갈거에요? 오래갈거에요? 오래갈거에요 오래갗고 같은데 왜 걱정이세요? 우리가 집 샀다고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갔다가 매도하나요? 아니요 근데 지금 보고 있으니까 흔들리는거죠 유동성이다 보니까 아침에 계속 움직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예 안 보면 되잖아요 아 네 그게 답 아닌가요? 네 안 볼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장기적으로 보는거야 얘가 진짜 성장성 있는건지 가격은 싼건지 비싼건지 근데 저같으면 갖고 있어요 떨어진다고 버리는게 우리 개인들은 무조건 떨어진다고 막 팔고 그러더니 안좋다고 네 맞잖아요 그럼 팔고 나면 올라가잖아요 네 그게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이 종목은 조종이에요 아름다운 조종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종을 줘요 이게 가격 조종과 기간 조종이 있는데 이 종목은 두개 다 들어왔어요 이거 끝나면 쌍바닥이라 해서 더블바닥 잡고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종목은 쭉 끌고 가요 왜 팔라그래요? 아 그럼 추가 멘토를 더해도 될까요? 또 욕심 들어간다 아 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아 좋다고 김멘토가 좋다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 멘토님 너무 잘하셔 나 오래 살 것 같아요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더 잘하게 떨어지면 막 욕할 거잖아 그래서 저는 평생을 죽지 않고 살 것 같아요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맞죠 이 자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안좋잖아요 좋아요? 시장이 좋지 않나요? 코스타 뭐가 좋아? 엄청 어렵지 되게 어려워요 뉴스크면 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들 많이 지금 뭐 가게 문을 닫고 지금 상가를 가면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만 돈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요 왜 갈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오는 건데 이 주식시장이 뭐냐 지금 오는 돈들이 다 비투에요 비투 젊은 친구들이 비투 한 예를 주면 요즘은 연체율이 엄청 많이 올라갔대요 연체율이 많아요 연체율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 왜그러냐면 젊은 친구가 작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뭘 해서 돈을 잠깐 벌었다가 고급 자동차를 사고 뭐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다 압류가 걸린 차들이 엄청 많대요 이런 세상이 시장이 좋지 않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이따 사도 되잖아요 시장 지켜보고 있다가 또 괜찮아진다 코로나가 또 줄어들고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현금 낭내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4,000원 되면 전화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한번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주셨어요? 제이콘텐트리 제이콘텐트리 사셨어요? 메스쿠아구 비중은요? 메스쿠아는 5만 3천원이니까 5만 2천 얼마에 샀거든요 3월달에 네 20%요 아 그러셨어요? 어렵죠 이게 좀 빠질 건데 이게 떨어질 거 같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빠질 거 같아요 이거 더 빠져요? 약간 빠지고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이콘텐트리나 엔터즈이나 놀자주 관련들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1,200, 1,300명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이 우리가 놀는 관련주들 거리두기도 상향됐고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일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격상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영화관이라든지 노루가박이라든지 뭐 상점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피해를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업종이니까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80% 했었는데 금요일날 20% 팔고 20%만 남겨놨어요 더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좀 기다렸다가 어 또 코로나가 확산이 잠재워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 사면 돼요 조금 기다렸다가 전 4만원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4만원까지요? 네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때 되면 그때 사면 돼요 조금 사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뭐냐면 그 확진자를 잘 봐야 돼요 아 다른 거 말고 확진자들 수각 증가들인지 감수들인지 보고 엔터주는 그때 또 다시 사면 돼요 지금 사지 마시고요 알겠죠? 이 종목은 그러면은 사놓고 기다리면은 지금 사놓지 말라고 해요 그게 한 저기 4만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조금 그때 전화 주세요 저한테 다시 전화 주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전화 주고 상담을 그때 한번 다시 해보세요 좀 밀려요 이 종목은 더 밀려요? 밀릴 확률이 있어요 더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오랜만에 전화 좀 해봤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은요? 다시 한번만 메스컬 비중은요? 아우 비싸게 샀어요 10만원에 따라가가지고 네? 10만원 그래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도타가길래 샀어요 네? 도타가길래 테레비에 도타가길래 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걸 추가 메스로 해야 될지 네 좀 더 빠져요 이런 지금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엔터주 관련주들은 심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언택트다 해가지고 많이 움직였었던 건데 컨텐츠 드라마인데 조금 더 밀렸다가 이 종목 다시 또 올라가요 거래두기 상향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밀렸다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네요 코로나로 피해 볼까요? 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심리적인 영향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고 OTT 관련주들이 엮여서 많이 움직여요 근데 무슨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심리적으로 주가가 저번에 막 코로나가 되면서 막 급랑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영향이 많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되게 안 좋아해요 이런 종목들은 수급을 영향을 받아요 왜그러면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짜라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막 강하게 약하게 막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수급이 안 좋아요 개인만 사고 있는 시장에서 이런 덩치가 큰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밀리더라도 좀 더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밀려요 이거 좀 밀려요 9만원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추가매수로 할까요? 네? 추가매수 아니 추가매수 좋으세요 어머니? early on 어흥이 따라가서 안돼 뭐냐면 우리 다 이렇게 뉴스를 뉴스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 뉴스 보시죠 네 뉴스 보면 가장 지금 이슈가 뭐예요? 코로나 확진자잖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시장이 좋아질까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확진자가 줄어 질 때 그때 사면 안돼? 그럼 뉴스 잘 보고 있다가 확진자가 줄어들면 그때 보시길 바라요 당분간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인 영향보다는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도 얘기했지만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그런데 단기 소프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사지 마시고 현금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쓰지 마세요 조금 이따 써도 되니까 알겠죠? 네, 멘토님 멘토님 따라서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잘 봐요? 어머니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자꾸 살라 그러잖아 그게 비용이요 배우면 더 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비용이요 돈만 있으면 사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거부터 놀이 돼야 돼요 선무슴이 사람 잡는다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랬거든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거 잘 팔고 그때 제가 잘 팔고 수익 나오면 그때 드릴 테니까 그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구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하는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판단은 우리가 방송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정말 잘 대응하셔야 되는 게 우리 시청자님의 목이다 보니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빠질 때 있어요 뭐 추천 종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 대응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다려야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후반전 얼마 안 남았죠 스피드하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넷지노니스고요 네 네 그 한 달 전인가 제가 멘토님이랑 통화했었는데 3만 원 넘어가면 전화 달라고 했는데 지금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갔죠 전화 드렸고 네 2만 8,100원이고 비중 30%였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지금 10% 덜고 지금 20% 비중입니다 근데 올라가죠 네 신기하죠 감사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진짜 올라간다 이거 올라가죠 왜 올라갔을까요 근데 올라간다고 했는데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저도 제가 올라간다고 해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올라간다는 확률적인 변수로 보거든요 이거 올라간 확률 이건 매집이니까 매집 아 매집 매집 매집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은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에요 이런 종목들은 기업의 번드메탈보다는 최소한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외국인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해요 개인들은 고위험의 수익률을 원하지만 매니저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1년에 몇 프로씩 몇십 프로씩 나의 수익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 3% 5% 아 너무 많이 수익이 났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10% 20%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돈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굴리는 건데 안전한 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안전한 건 뭐냐고 했을 때는 매집이 돼 있는 거라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세게 딱 들어오면 그때 팔아버렸어요 수익 챙겨버려요 그냥 더 정고점까지는 아니어도 더 4만원 그때까지는 보지 말고 그냥 팔까요? 다음 주 되면 네 이게 마음고생 안하셨어요 저랑 상담할 때를 기억해보세요 멘토님 안고 올라가서 사실 죽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올라오니까 어때요 아 저 여기까지는 볼까요? 라는 게 사람의 심리에요 그죠? 이게 참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 잘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민폐를 안 줘요 배려를 엄청 많이 해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 어렵기 때문에 남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 되게 배려심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인정이 되게 많아요 인정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배려해요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아까 저번에 상담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 줬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지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위에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생기죠 생기죠 생겨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욕심이 생겨요 그때는 내려놓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왜 그럴까요? 앞으로 주식해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 공부에서 네 그렇죠 저는 수익 날 때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래요 두 개의 관점은 첫 번째 관점은 장기냐 아니냐 단기냐 근데 이제는 장기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이 작고 불안하잖아요 변동성이 세니까 빨리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을 다음에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루에 3천 개 이상의 종목이 들어가니까 너무 이런 종목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월요일에 수익 탁 나면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설문해주면 좋잖아요 옷이라도 사주고 운동화 사주고 아기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맞잖아요 이거 손실보다 우리 아이 데리고 가서 백화점에서 총은 못 사주는 게 낫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고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궁금한지 전화 주셨을까요? 네 성원산업이요? 네 성원산업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네 2만 1,200원의 비중 10%입니다 어 그래요 좀 밀렸네요 네 어 왜 잘 안 가니까 답답하죠 네 편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저 뱀프님 방송 자주 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 차츠를 보면 네 음 또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역사이클 정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대로 움직여요 이런 종목은 스몰캡이라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돈 잘 벌고 내용도 좋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가격 위치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줄이야 똑같은 사이클이 맞춰요 동상동조라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접으면 데칼코 마니처럼 똑같이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그래서 사이클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를 딱 이렇게 보면 똑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기 가운데를 딱 놓고 보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딱 놓으면 접히면 어떻게 접히나 봐 이게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접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날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이렇게 만들어요 얘하고 얘하고 그림이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의 기울기는 있지만 이렇게 쳐다보면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업사이클이에요 여기는 다운 사이클이고 떨어지는 사이클 업사이클 이거는 업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주기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잘 모르더라도 이 주가의 사이클을 보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 사이클을 연구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24,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24,000원까지 들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멘트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정도에 전화 주셨어요 일심바이요 일심바이요 사셨어요? 네 매숙가구 기준은요? 9,602원에요 네 1,669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높게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 느끼셨어요? 네 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그 해모로 해모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어떤 거를 이렇게 해모로 머리를 맞았냐면 딱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의 첫 단어가 내 머리를 때린 적이 있어요 무슨 머리를 때리게 되냐면 세상 사는 지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라는 구절을 듣고 제가 그때 머리에 해모를 맞은 적이 있어요 아 내가 무조건 알아야겠구나 그래야 보이고 내가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그때 그 구절에 인생을 조금 변환하게 만들었던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 높은 자리에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살 거죠 왜? 내가 아니까 네 보이니깐 어떻게 될 거라고 알잖아요 그게 느낀 거잖아요 아 이제는 높은 걸 따라가면 야 이게 진짜 마음고생하겠구나 이거 안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라고 보면 안 돼요 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거를 사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안 볼 거잖아요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이제 고통을 줬으니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공평해요 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시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업사이클 한번 팔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면 또 이제 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또 확증이 되면서 코로나 관련 주가 다 움직여요 이 종목도 코로나 백신 그 콜드체인으로 엮여갖고 많이 움직였던 거잖아요 네 또 이슈가 돼서 한번 더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공평해요 거기에서 우는 사람과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는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울고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서 울고 그 다음에 웃는 사람들은 내가 연구와 분석을 잘해서 웃는 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사이클이니까요 8,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괜찮아요 네 네 그 다음부터는 높게 안 사시겠죠 네 꼭 응원합니다 그렇게 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8,000원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시면 꼭 전화 줘서 그때 대응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구길제즈요 구길제즈 사셨어요 네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네 5,700원에 30%요 아 그래 사신 이유가 있어요 어 이걸 전에 한번 먹고 나와갖고 또 들어줬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아 글쎄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 도마주봐요 가슴이 이거는 그래픽이라고 해서 그래픽이라고 해서 네 네 서대쪽인데 이게 좀 이슈가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올라갔던데 아직도 이슈가 있어요 이 종목은 네 유류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게 변덕성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7,000원을 위해서 팔 수 있어요 7,000원을 위해서 팔 수 있어요 7,000원을 위해서 팔 수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 봐더라도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게 떨어졌다가 땡겨놓고 하자 봐봐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봐봐요 네 네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꺾어서 올라가고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렸잖아요 네 네 떨어졌다가 흔들었다가 다시 땡기는 자리에요 이게 이 종목은 네 네 네 신국가 자리 때라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끌고 가고 네 네 네 내용도 좋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길 수 있어요 네 네 옆으로 행보하다가 나 옆으로 행보하다가 땡겨놓고 네 원래 이렇게 고아요 근데 이 종목은 추세가 살아있다 라고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얘는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응 잘 샀는데 가격이 잘 샀어요? 정고점까지는 못 갈 거 같아요? 주식 잘 하시는데 왜 전화하셨어? 아니 너무 매집을 너무 많이 하는데 매집 잘 해놨어 이거에요 꽉 차있어요 잘 해놨 아 그래요? 네 뭐 알면서 왜 전화했어요 아니요 잘 보시면서 아 그래요? 오래되셨죠 주식한지 네 한 5년 됐어요 근데 손실 안 나죠 요즘 요즘에는 좀 그래요 예 옛날엔 손해를 많이 봤죠? 손해를 엄청 봤어요 네 근데 이제는 손해를 안 보죠 이제 다음에 수익이 나요 그게 수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이제 계속 이제 맨 처음에 손해를 많이 봤다가 네 이제 주식을 좀 아니면 유지가 됐다가 다음에는 이제 많이 벌어요 아 그래요?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시면 이게 수순이에요 맨 처음에 손해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했다가 손해를 안 봤다가 그 다음에 레벨업이 돼요 이게 엄청 오래 걸려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제는 조금 더 레벨업이 될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은 몇 년? 10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10년을 해요 조금 이제 수익이 나아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근데 골프 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이 어깨에 힘 빼는 데 10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아 네네 네 운동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10년 걸린대요 이 힘 빼는 게 이 힘 빼는 게 뭐라고 10년 걸린대요 주식도 욕심을 버리는데 10년 걸려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욕심을 버려놓고 이게 볼지 아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네 6,500원 7,500원 까지 보이니까 그때까지 홀딩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고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공유에 전화 주셨어요 아 저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네 네 저는 60%에 7만4천원이요 어 잘 사셨는데요 어 맨 처음에 7만2천원에 샀는데 네 이제 장기투자하려는 마음으로 조금 비쌀수록 사다보니까 7만4천원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 마음으로는 장기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이제 이게 막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불안해서 이걸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음 제가 그 경이로운 수익률을 본 게 있어요 네 저는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네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데 매에 sms 보면 막 이렇게 계좌 오픈해가지고 보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네 왜그러냐면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네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봐야 돼요 네 근데 내 눈으로 보고 제가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느 종목이냐면 삼성전자가 400만원 주고 산 게 1억6천 된 게 내 눈에 보았어요 그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 그럼 돌에 생각해 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400만원이 1억6천원이 돼 있어요 지금이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 걸렸을까요 뭐 20년 걸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400만원 가지고 20년 동안 어디에 은행을 넣더라든 그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런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땐 저는 삼성전자라고 봐요 앞으로 10년 후에 내다봤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기에 뭐 단기로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내가 단기로 볼 거다라면 삼성전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장기로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만 삼성전자가 해야 돼요 근데 난 뭐 단기적으로 몇 달 올라가면 이런 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거보다는 더 빨리 움직이는 게 하는 게 낫죠 얘는 안 움직여요 근데 얘는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퍼포먼스로 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지금 신성이가 이제 아까 상담하시던데 그게 지금 요새 계속 안 올라가가지고 못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내려갈 때 더 사놓고 싶은데 네 그런 전략은 안 좋은가요? 그런 전략은 나쁘진 않아요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는 삼성전자가 돈만 있으면 계속 사고 싶어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못 팔고 있더라고요 떨어지는데 왜 들어오세요? 아니 이렇게 전자가 내려갈 때 빨리 사야 되니까 네 조금 더 빠지면 사도 되고 이 자리는 지키는 자리라 네 왜 그러냐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기회가 언제든지 오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럼 시장에 빠지면 삼성전자 같은 것도 빠져요 그때 사놓으면 되죠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장기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도 갖고 있고 올라가도 갖고 있고 계속 갖고 있고 그건 번드메탈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세를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앞으로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3, 4분기 더 좋다고 보고요 또 코로나가 일으키는 반도체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또 3, 4분기 때는 슈퍼사이클 또 와요 반도체는 네 수급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요 앞으로 네 공장 셧다운 될 거잖아요 이게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거래드리고 단기적으로 하실 거면 수익 내고 지금 챙기는 게 나아요 지금 수익 중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팔고 안 하시는 게 낫고 장기적으로 할 거면 끌고 가고요 떨어지더라도 끌고 가야 돼요 몇 년 동안 그런 거라고 이렇게 봐요 삼성전자는 그냥 적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좀 잘못 들어서 신성 ENG를 4,000원대 전화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상담을 이렇게 다른 분 못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해드리고 싶은데 뒤에 아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연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공모가에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임보우로보틱스요 아 네임보우 사셨어요? 네 매숙가구 비중은요? 네 비중은 15%고요 아 사실 이유가 있어요 아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처음에 공모가 있을 때 네 로보트 이좋본 로보트 이런게 너무 로보트가 많이 발전된다고 그래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신규 위기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움직여요 얘는 백허그라 그래요 기술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보는 눈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신규 주라 다른건 필요 없어요 로봇관련주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수혜주가 로봇관련인 줄 아시죠? 아 왜그러면 생산라인 자체를 공장 자동화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로봇관련주 자동화로 바뀐단 말이에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로봇 광경으로 되게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무인 그 카페들 보셨어요 요즘에? 커피숍도 무인으로 다 바뀌잖아요 이렇듯이 이런 것들은 코로나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월요일부터는 좀 움직일 자리에요 백허그라고 해요 그래서 은봉을 양봉이 값싼 백허그라 이 자리는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언더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N자로 꺾이는 자리에요 그래서 S라인이라고 하거든요 파동 자체가 그래서 이 자리는 옆으로 꺾어요 이걸 뭐 시적보고 대응하기는 어렵고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은봉을 감쌌어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양봉 두 개 나올 확률이 되게 커요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혹시 올까요? 너무 20% 정도 네 올 수 있어요 갖고 있어요 많이 기다렸잖아요 다음부터 신규주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신규주가 네 성공수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이 공유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엔시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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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과구 비중은요? 19,000원에 비중 10%요 어... 이거 집착 샀어요? 네 어제 샀죠 금요일날 언제 샀어요? 좀 됐고 어제는 그거 뭐지 조금 주매하고 네 20,900원인가 그때 조금 팔았어요 아... 잘 좋아요 이 자리 한번 반등 줄 자리에요 네 아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거 탕장하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가격이 적정한지 조금 되게 궁금해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네 가격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가격은 시장이 만들어요 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가격을 만드는 거라 이게 적당한 가격이다 떨어지는 가격이다 라고 봤을 때는 스토리를 봐야 돼요 네 이게 얼마만큼의 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좋은 가격과 싼 가격이 이렇게 두 개 나눠져요 네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살거나 무슨 거래를 할 때는 기존에 흘러갔던 가격을 보고 현재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싸다 싸다라고 판단되잖아요 네 그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기간이 지금 길어요 짧아요? 길죠 짧잖아요 지금 2021년 4월에 상장한 건데 아 짧잖아요 기간이 그럼 이거를 가격을 논하기에는 스토리가 짧잖아요 시장이 좋았을 때 업하게 좋았을 때 실적이 좋았을 때 가격을 그래픽을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규주도 웬만하면 안 해요 잘 저도 잘 안 하는데 근데 네 17,700은 바닥 짚고 올라가는 거 같고 맞아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봐야 돼요 네 근데 그 가격을 아까 제가 직접 샀어요라고 물어봤던 자리는 네 맥점이라고 그래요 일단 사도 되는 자리에요 네 양봉 두 개에다가 옆으로 행보하면서 단봉들이 나왔잖아요 네 단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단봉 당부의 행봉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 밑에서 살짝 살짝 받아가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레벨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얘기하면 지금 단봉으로 옆으로 확 비웠잖아요 한 달 동안이요 네 그건 뭐냐 빠지지도 않고 잡아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양봉 운봉 옆으로 단봉이 들어왔고 최근에 들어와서 양봉 봉 자체가 커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자리는 거래가 좀 붙었잖아요 네 여기서 땡기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얘는 2만 5천원까지 갖고 있어도 돼요 아 2만 5천원이요 네 그 봉 그러니까 이건 라운드 피겨라에서 5천원짜리까지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볼 수 있어요 3만원짜리 3만원까지 안 갈까요 그거 제가 알면 제가 사겠죠 냉정하게 생각해요 제가 알면 2만원짜리가 3만원 간다고 제가 확담하면 제가 살 겁니다 라고 해야 그게 맞는 거죠 네 제가 몇 살까지는 살까요 저 좀 몇 살까지는 사는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목표가를 짧게 잡으시면 돼요 2만 5천원 잡고 넘어가면 3만원 보면 되죠 알겠죠 네 자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시간이 훑떡 가버렸네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버려서 다음주 목요일날 8시에 밤 8시에 유튜브에서 만나뵐 거니까 시간 되신 분이 그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시고 성공투자 기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요 코로나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요 또다른